한편의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ZERO BASES ONE 단체로 첫 1분 광고 촬영입니다. 공중 유명한 얼굴 제품 브랜드 비텔스타랑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비텔스타를 한국에서도 파니까 저 옛날에 많이 써봤어요. 클렌징 티슈도 써봤고 님보버도 써봤어요. 이번에 이렇게 같이 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QT의ож dreadful QT의 회사는 저희의 재료웨이에스원 멤버에게 광고 가르침어요. 네, 조금 어렵다. 근데, 퓨어 앤 큐트 앤 가꼬이 아, 또. 제로 베이스 왕가 혼또니 조우즈 데스. 벌새 알아? 벌새요? 벌새. 벌이랑 새랑 합쳐진다. 저 방금 얼굴 미쳤어. 안 놀라래? 아 여보, 뭐 별일 줄 알았어. 아, 안 놀래. 아, 안 놀래죠, 여보? 내가 장아홀이 또 한 번 놀랬잖아. 고독상의 내가, 내가, 아, 환또니 키라키라 됐어. 고독상의 미륵 포인트 힙이 파이프. 1. 3. 3. 4. 계속 움직이고 있으면 저희가 원 테이크로 촬영할 거거든요. 여기 유리가 있으니까 가까이도 타보고 멀리서도 타보고 얼굴도 보려고 알겠습니다! 네, 렛츠고! 오늘은 사진도 많이 찍고 무비들 그런 것도 있던데 근데 딱 지금 봐도 오, 컬기가 진짜 짱이에요 우리 오늘 컨셉하고 머리 컨셉이 그 솔라파워때 그 선샤인 느낌인데 조금 젖은 머리인데 잘 어울리는 컨셉이라고 생각해서 오늘은 진짜 보겠습니다 축하! 이거 편집해 주세요, 알죠? 맞아요? 이게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비페스타 제품 촬영, 광고 촬영 현장이고요 맞습니다 제가 오늘 또 이제 하얀색 옷가옷을 입고 광고를 촬영하기로 촬영하였는데 저희도 열심히 해가지고 일본에서 많은 팬분들이 자랑스럽게 저희를 길거리에서 보실 수 있도록 예쁘게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일본의 제로즈노미나쌍 즐거워주시길 바랍니다 버그타치노 CF 스토리 스킨케어 화장품 광고 쪽에 좀 많이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디테일하게 표정 하나하나 감정적으로 살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해석하기로는 좀 서늘한 느낌을 원하시는 것 같아서 아 내가 못 하겠어요 지금 못 하겠어요 하여튼 네 잠깐 제가 모인터 봤는데 잘 나왔더라구요 저번에 비하인드에서 말씀드렸지만 저의 미소 실현시켰습니다 좀 늦지 않았나요 있다가 웃으라고 하셔가지고 어 이거 좀 괜찮아요 이거 완벽한 것 같습니다 나의 볼에 입 맞춰 나를 사랑한단 말하는 널 보면 마음이 더 불안해 가지더라도 절대 너만은 내꺼인 걸 그렇게 말하고 다닐 거야 왜 넌 내게 맘에 맞춰 끈어 올래요 안 겹치 둘 셋 비페스타 아 네 안쪽 둘 셋 비페스타 헤리포트에서 그... 그 인간... 삐옥싸봐 두 분이 같이 추억 맞춰서 둘이 같이 가자 봐봐 둘이 신경봐 응 알아요 같이 가자 봐봐 응 같이 가자 봐봐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같이 가자 봐봐 아니 아니 이 세상에... 비페스타! 타워 소리하 일어나 이걸... 자 이제 일어나노 나 스물 5살이야 반 오직 형 형 형, 형 할 수 있어 형 할 수 있어 형 할 수 있어 우리 통틀 때 잠깐만 안 한 거 안 한 거 안 할 거 해 테크즈 테크즈 한 번 발을 하는 거 엉덩이를 좀 찍어 있었어 근데 엉덩이 클러져 있었어 저한테 한 번만 찍어드리겠지. 형 보여주죠. 됐어요 형. 아우 싫어. 우리 딱 남극자인데? 다시 앞에 봐봐요. 정한빈. 오 잘 나왔다. 잘 나왔다. 습관처럼. Heart like 쏟아지는 like and die and die. 그 중 하나는 내 거야. Oh my, oh my. 너만 모르나 봐. War or smoke can tell me like. 저희 제로가이스 원이 일본 데뷔 이후 핏베스터 광고까지 집계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 팀의 광고 엠베스터를 너무 영광입니다. 여러분 촬영이 너무 재밌었고 우리랑 깔끔한 느낌이 있었잖아요. 디페스타. 추천. 또 메이크업을 자주 하다 보니까 이런 클렌징이 되게 중요한데 이런 세안 문제를 또 잘 해결해주시는 우리 디페스타를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도 영광이고요. 앞으로도 깔끔한 제로 베이스 원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로 베이스 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